서울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구간 등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. 서울시는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분기점까지 동부간선도로 모든 구간과 증산교 하부, 가람길 등 도로 3곳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서울시내 8개 자치구에는 침수 예보가 내려졌습니다. 오전 10시까지 침수 예보가 내려진 곳은 강동구와 강서구, 은평마포, 종로서대문, 성북과 노원구로 해당 자치구에서는 동행 파트너들이 반지하 등 침수위기 가구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대피를 돕게 됩니다. 서울시는 재해대책본부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청계천과 불광천, 중랑천 등 시내 29개의 모든 하천과 둔치 주차장 4곳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 호우특보가 해제되더라도 한강 수위와 하천 범람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출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시는 빗물펌프장 40곳과 저류조 5곳 등 방제 시설을 가동하며 침수 피해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.